안녕하세요. 저는 사하라 강사입니다. 여러분 제가 Salamaste 하고 인사드렸는데요. 카자흐스터너로 안녕하세요 라는 뜻입니다. 카자흐스턴에서는 카자흐스터너와 러시아어 두가지가 통용됩니다. 그러니 두 언어 모두 간단한 인삿말 정도는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죠? 러시아어로 안녕하세요는 Здравствуйте 라고 하고 카자흐스터너는 앞서 제가 사용한 Salamaste 입니다. 잘 알아두신다면 유용하게 쓰실 수 있겠죠? 앞으로 여러분은 3개의 강의를 통해 저와 함께 카자흐스턴 방문 전에 준비하는 사항과 카자흐스턴 이문화의 이해 그리고 비즈니스 매너 및 현지인과 관계 형성에 꼭 필요한 팁을 알아볼텐데요. 먼저 전체 강좌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한 후 카자흐스턴의 이문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. 제 1강에서는 카자흐스턴의 문화를 전달합니다.